이재명 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다는 내용 앞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민 씨의 입학 취소 반대 청원이요 하루 사이에 2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20만명이 넘으면 청원 글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오겠군요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청원이 올라온 건 청원인들이 청원을 한 거니까 저건 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부산대에 그러면 유입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 또는 취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청와대나 정부가 에컨대 어느 학교가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냈는데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청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학교의 결정이고 학교가 그렇게 결정 문제에서 정부가 아니야 할 수는 없다라고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조민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본인의 딸은 성적이 좋았고 그 논란이 됐던 허위 스펙은 최종 합격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거는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은 8년 전인 지난 2013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능 시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1번 문제가 뭐니 물어봅니다 한 문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들켰어요 그 주장하기를 이런 행동이 내 시험 결과에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가 했는데 왜 문제냐고 항변하는 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 해당 인터뷰 내용을요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10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당연히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해당 발언은 당시에 입시비리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었고 국정한 댓글 조작 사건이 대선 결과에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용의 논리대로 한다면 현재 자신의 딸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주장 그 주장 자체를 스스로 뒤집어 엎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 그때 입장이랑 지금 입장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은 단순한 서생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장사 미사가 아니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공인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딸과 관련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은 공감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아버지로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까지 이른바 7대 스펙 부분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난 거고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저는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딸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지금 이 위조된 부분을 제출했다는 이 부분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가 판단한 부분도 어쨌든 입시 요강에 잘못된 서류 자체를 내는 그 행위 자체가 되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합격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의 위치가 그난 단순한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라는 상황에서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본다면 먼저 항소심 판결이 난 직후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없고 아버지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